중개국 부허가 신호를 방해하는지 확실치 않아요. 들었지? 대두존에 들어섰군. 본부로부터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야. 벌써 쓸쓸한데요. 중개국 사격 시도가 있으시니 거리를 유지하도록. 임무에 집중해. 자기구역 경비. 통신 전초기지가 보입니다. 구조 요청 신호가 잡히는데요. 실종된 대원일지도 몰라. 확인해보자. 철벽적으로 내려줍니다. 전 상공에서 감시하도록. 네. 가자, 식스. 저항 안 굽을 때 상기한다. 진입로를 감시한다. 오, 저항 안 굽을 때 상기하여. 고소물 잡혀 3네. 이상 없어보입니다. 대장, 구조 신호는 남쪽입니다. 가까운데요. 가시야. 가시야. 알겠다. 주의를 잘 살펴. 갑시다. 네. 고소 물 잡혀 3네. 이상 없어보입니다. 신호를 찾았습니다. 신호 파악됐나? 아니요. 하지만 군 소속입니다. 그럼 병사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왜 폭약 잔류물이 안 보일까요? 노블3, 구역 내에 폭약 잔류물이 있나? 음, 없습니다. 플라즈바일까요? 그럴 리 없어. 리치에는... 노블템, 여기 나온 것도 없는 것 같군. 이동한다. 다음 구조물에 연기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5회에서 확인한다. 노블템, 필요하면 교전해도 좋지만 우리가 있다는 걸 사방에 알릴 필요는 없다. owner, 히힛 이동한다. 조용히 움직여. 난 바로 뒤에 있겠다. 러블리더, 전반 건물에서 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무럽구나. 앉아. 반군이 아니야. 농굽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물어봐. 숨었답니다. 어젯밤에 옆집이 공격당했고 비명과 총성을 들었는데 해가 뜨고 조용해졌답니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들을 죽였답니다. 무언가라니? 대전, 현재 위치 동쪽에 있는 건물에서 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선. 알았다. 두 사람을 안으로 보내. 버스 몬타운 페플리, 게링크. 더블템, 뛰어. 이래. 대전, 뭡니까? 뭔가 보이십니까? 전소자가 있다. 실종된 보병 중 두 명이야. 침문을 다 안 겪었나? 엉망진창이야. 움직이는 분. 보성 트랙크를 잘 봐. 뭐였지? 그, 뭔가 보이나? 아니요. 연시로도 없습니다. 대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건물 밖입니다. 여기. 맞춘. 아르가. 위치장까지 지켜봅니다. 하다 걷든가 공격이다. 도착 다운кое. 거무짓. 이따. 1-2-3-4-1 경고는 전차를 이용하여 전차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찾았다. 그 자식을 찾았다. 이봐 기운은 해. 이제 여기서 마음껏 충질할 수 있게 됐잖아. 캣, 대령님께 연락해. 당장 중계기주로 이동한다. 대장, 동쪽의 전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았다, 존. 이동하겠다. 6, 앞장서. 새 친구들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동쪽의 전기VER이 내 설설 이국으로 무리를 탈을 수 있습니다. 대장, 북등 속에서 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애밀, 갭과 같이 가라. 식스와나 지상에서 적을 견제하겠다. 기지에서 합류하지. 노블 3 공수를 요청한다. 가자, 노블 팀. 여기서 머물지 않을 거야. 달려보자고! 정수야! 이상없다 계속 그렇게 해 백두펜조 너블 리더 천반번번벌에서 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스킬 적이 고급한다 지금 여기서 고맙습니다! 이제 끝난 거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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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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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요? odie... an factor Schwechsel 얼마나 걸리지? 대단한 질문이네요. 중개국을 복구하는 거라면 최소한 2주는 걸려오. 플라즈마에 맞아서 업링크 부품들이 전부 타버렸어요. 리븐도 길어 그래서 지상 번들의 회선을 연결 중입니다 홀랜드 대령님과 직접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대장 뭘 알고 있는지 알아봐 이름이 뭐니? 이 근처에 사니? 아, 네벤 조지 샤아라 샤아라, 사이파타로 준 나입 많이 듣던 억양인데, 쇼프론에서 왔니? 탱걸이 친구니? 아빠 샤인 알람, 미안하다 아저씨가 왜요? 꼭 한 분씩 저렇게 오버한다니까 이 아인 아버지를 잃었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도 필요하지 않아? 돌다 그만해 아이를 데려가지 시차는 두고 간다 감사합니다 신호가 잡힙니다 고르지는 않지만 확실해요 내가 맞지 또 망가질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요 바로 연결됐군 현재 상황은 어떤가? 노블원입니다 대령님 반란군은 여기 없습니다 코버넌트가 리치 행성을 시켰겠습니다 들이셨습니까? 다시 말해라 노블원 코버넌트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월동준비 태세를 발령해야겠습니다 기도라도 해야겠군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